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요수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수하서 1장 9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신앙 고백으로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현장을 정복합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현장을 정복합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절대의 여정과 납니다 요수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넌세스 퀴즈 먼저 하고 진행을 하죠 넌세스 퀴즈입니다 첫 번째는 보내기 싫으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보내기 싫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내면 되지 않겠냐 그게 정답인데요 퀴즈가 그런 쉬운 답이 아니고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보내기 싫으면 가위나 바위를 내면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땅 투기꾼과 인신 매매자를 일곱 자로 줄이면 나중에 깊이 생각하시고 땅 팔자 사람 팔자입니다 땅 팔자 사람 팔자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네 자로 줄이면 개인지도 마지막으로요 천고마비란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온몸이 마비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뜻은 아니고요 넌센스 퀴즈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절대 여정 안에 있는 나 오늘 우리는 절대 여정 안에 있습니다 절대 여정 특별한 사람만 절대 여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절대 여정 안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내가 절대 여정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절대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길을 달려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나 자신이 절대 여정 안에 있고 또 절대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어떤 데는 형통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절대 여정을 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어져요 절대 여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 여정을 우리가 승리하고 또 정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절대 주권의 요셉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모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 같은 경우도 자신의 주권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요셉을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아버지의 지극한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우물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또 노혈 생활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총리로 세워졌습니다만 이 모든 그 일들은 요셉이 계획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이뤄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120년을 살았습니다만 왕궁에서 40년,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생활 또 출애급에서 광야길에서 40년 이 모든 120년간의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 여정,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 여정이다 나에게 주신 이 여정 하나님의 특별 여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이 특별 여정, 나에게만 있는 이 여정 나가는 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특별한 여정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있는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정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이 특별 여정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스 1장 1절 2절 말씀 화면에 나온 대로 우리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곳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신 가난한 땅 그 땅으로 가라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이 여호사는 어떻게 모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에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여정을 가도록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 다시 없는 여정이에요 두 번 다시 없는 여정을 여호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만나서 빌립이 보금을 깨우쳐주고요 헤어지게 되어졌는데 세례까지 베풀었잖아요 헤어진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 없었던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하나님이 빌립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정은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여정이에요 한 번 경험해 보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한 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특별 여정이에요 다시 갈 수 있으면 좀 다음에는 고치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다시 라는 것이 없어요 두 번이 없습니다 스페어가 없어요 한 번 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어졌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자 여기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여정 이것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한 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루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무슨 약입니까? 십자가를 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특별여정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귀한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여정을 가는 전도자입니다 내 뜻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여정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안에서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에요 오늘 요사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사 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이정 모세가 내게 명경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로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요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난을 향해 나가잖아요 곧 요단강을 건너면 가난 땅을 밟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겉으로 볼 때는 군사력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해 보이죠 입을 것이나 거처 문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배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의 여정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의 여정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문제와 사건이 우리 앞에 산적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문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의 여정 이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 길을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를 향한 절대의 여정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절대의 여정을 깨닫고 믿기만 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원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원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어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원약의 흐름 속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약의 흐름 속에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사육자 조장들은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약의 흐름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어지죠 그래서 이 흐름을 같이 타는 이 흐름의 대열 속에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약길을 거의 마무리하고 가난한 땅을 밟기 직전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또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원약의 흐름 그 속에 있기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원약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40여 년의 이 어려움의 생활이 뭡니까? 이 흐름을 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빠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문제 오늘 우리는 원약의 흐름 속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핍박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이 핍박과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원약의 여정이 맞다고 하면 원약의 흐름이 맞다고 하면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절대 원약과 나아 한 사람은 그랬어요 절대 원약을 잡은 한 사람이면 되어져요 누굽니까? 요수아 이 요수아 한 사람이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약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원약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가난한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문제를 딛고 이를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확실한 이 원약의 여정을 누려야 되는데요 원약의 여정을 누려야 되는데 먼저는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서 가갱불이 체질이 되어야만 하는데 복음이 가갱불이 체질이 되어지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건들지를 못하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주셨어요 나의 지역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각 지역을 책임지고 있어요 전체를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의 지역에 주신 그 원약을 잡고 나가는 것이 원약의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가 있습니다 나의 전도 매일 우리는 나의 전도를 확인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 받을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 모든 사역자와 조장이 기도의 제목이 똑같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또 기도 응답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약 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원약을 잡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고 원약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매일 실천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원약의 여정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원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정입니다 원약의 여정 CVDIP예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절대의 여정입니다 절대의 여정 하나님의 절대의 여정 하나님의 절대의 여정과 나의 여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여정 속에 나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절대의 여정을 계획을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 절대의 여정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절대의 여정을 주셨는가 절대의 여정의 목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절대의 여정인데 그 일이 뭔가 하면 인생의 해답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그분들을 찾아서 답을 줘야 됩니다 어떤 답입니까? 인생의 해답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정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치유예요 참된 치유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다 그렇게들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육신 문제 이전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 이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유해 줘야 됩니다 어떤 문제예요? 영적인 치유 이것은 보금으로 답이 난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치유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서미심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서미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여정의 대열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서미스예요 영적인 서미스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해답과 치유와 영적 서미스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 주셨다 나에게 절대 여정을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절대 여정을 원약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여정과 여수화입니다 절대 여정과 여수화 절대 원약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여정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화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가난을 향해 가는 여정에 두려운 일 놀랄 일 산적해 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 절대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수화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듯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수화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수화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역자 조장들과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두려울 일이 없게 되어지고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수화의 여정 여수화가 간 이 여정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여정입니다 기적의 여정 그러면 여수화에게만 기적의 여정을 주셨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수화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나의 여정도 기적의 여정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요수화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쯤에 요단강은 범람했어요 강물이 넘칠 정도로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배 한 척도 없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요수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원약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먼저 관리들이 원약을 잡았어요 관리들, 유사들이 관리들이 원약을 잡고 요수의 말을 따랐잖아요 이 관리들은 곧 중직자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원약괴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원약괴를 따라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원약을 따라가면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이런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라 그랬어요 제사장 곧 교역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지 못한 원약을 따라서 이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원약을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원약괴를 맨 자들이 먼저 요단에 발을 담그고 요단에 발이 닿는 순간 물이 끊어져서 육지같이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면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 땅의 발을 딛게 되어졌어요 요사소 5장 1절 말씀 보세요 요사소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요단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추리급에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를 돌다가 요당을 건넌 그런 어떤 난민에 불과했어요 군사적으로 어떤 무장한 그런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을 건너가 나니까요 요단 땅에 있던 가난 땅에 있던 여리고성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읽은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 강을 건넌 것으로 이미 가난 땅에는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훈련되어진 군사라고 할지라도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초롱성 같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절대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절대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난 땅 입성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밀고 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을 그대로 잡고 순종을 했어요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요호수아서 6장 27절 같이 한 번 읽을까요? 요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요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런 보금의 영향력을 입히고 또 보금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사역자 조장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이 가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호수아께서 요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요호수아께서 우리 사역자와 조장들과 함께 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사역자와 우리 조장들의 소문이 여러분들 각 지역에 퍼졌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여정을 요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게 되어졌죠 그 내용이 뭡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요호수아에게만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요호수아서 10장을 보면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연합군들을 공격했어요 연합군들을 뒤죽고 있을 때에 해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해가 지게 되어지게 되면 도망가던 적군들이 다시금 반격해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깨달은 요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요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요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요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호수아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호수아가 요호수아께 아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룸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률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호수아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요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태양과 달이 머물러서 적군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나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호수아에게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전무후무한 하나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말씀 들은 것이 실패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전무후무한 기적은 바로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하루는 전무후무한 하루예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수 있는 오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전무후무한 하루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나 오상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익자 조장, 지역을 위한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이 나의 사역입니다 하루의 사역,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 전무후무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나 삶 또 현장에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수아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에게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요수아의 절대의 여정, 정복의 여정입니다 이 정복의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정복하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복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정복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당합니까? 흑암에게 당해요 오늘 우리 귀한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여정 나에게만 주신 이 여정을 가고 있으니까 요수아처럼 언양만 잡고 나가기만 하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적의 여정이 여러분들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리 누릴 절대의 여정입니다 미리 누릴 절대의 여정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 절대의 여정을 미리 다 누렸어요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절대의 여정을 주셨는데 이 여정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쓰러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누리도록 미리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정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는데요 향류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미리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미리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절대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인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의 여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절대의 여정을 누릴 수 있느냐 먼저 옛 틀에서 빠져나와야죠 옛 틀 절대의 여정이 아닌 옛 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새 틀 인생이 되어줘야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서 현재 새 틀 인생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새 틀 인생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누려야 됩니다 언제 누려요? 앞으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새 틀 인생 사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온약의 여정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증인 먼저 요셉을 보면요 요셉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요셉이 문제가 없어서 온약의 여정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려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잖아요 어머니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편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는데 어느 정도로 시기했느냐? 죽일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했어요 이런 문제 가운데서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도 요셉은 온약의 여정을 나갔고요 온약의 여정 가운데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문제와 모세입니다 세상의 문제 누가 겪은 문제입니까? 모세가 겪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점에는요 애급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남하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나일강에 그대로 그냥 던져버리도록 한 그런 무서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세상에 잡히지 않도록 모세를 붙들어주셨고 온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이죠 사무엘 당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무엘 당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제상 엘리에게서 하나님의 개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릴 때부터 성전 가운데서 자라났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개시를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 문제, 영적인 문제, 교회 문제 이게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국가 문제와 다윗입니다 다윗 당시에 보니까 불레셋의 공격으로요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죠 이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이 국가의 위기를 국가의 심각한 문제를 이 다윗이 해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기름 부음받은 절대여정 기름 부음받은 절대여정 가운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문제와 엘리아 우상 문제 이 엘리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악한 아왕이 곳곳에다가 이 바흘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바흘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 때에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아와 850명의 이 바흘과 아세라 선자들과 싸워서 결국은 참신 여화의 이름으로 이 엘리아가 승리했어요 참신 여화를 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포로 문제와 다네엘이에요 다네엘과 새 친구 또 에스드 같은 경우에는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문제가 심각했지만요 그 문제에 잡히지 않았죠 미리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습니다 풀묵불에 던져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진 줄 알면서도 민족을 아예 싹 이렇게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원약의 여정을 갖고 또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속국 문제죠 속국 문제와 초대교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힘있던 로마가요 초대교회를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정복을 당했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초대교회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로마가 보금화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약으로 인도해 주셨다 모든 인물들이 원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 저장들도 미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형평과 처지 이것은 원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시대를 정복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삼시대를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미 문제와 사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삼시대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에 참된 답을 주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께 사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28절의 여정을 주셨어요 28절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절대 여정입니다 자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 말씀이 온약이로 간다면요 28절은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3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첫 번째는 사탄 심부름 시대예요 사탄 심부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약을 놓치고요 온약의 여정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칸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애급을 정복해야 될 백성이 노예가 되어졌어요 애급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바벨론의 포라가 되어졌습니다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데 로마에게 잡혀서 속국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의 심부름이에요 정말 원약 안에 있고 원약의 요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탄의 심부름 시대에 종로를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우리 주인은 온통 병 들어있어요 무슨 병입니까? 영적인 병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도록 이끌어내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 참된 해답을 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영적인 질병 때문에 정신병 중독 타락 난치병 불치병 끊이지 않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참된 해답은 예수 글쓰도 참된 치유는 영적 질병 치유인 것을 일깨워주고 또 온양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자 종로로 시대입니다 불신자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에게 종로로 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의 계략입니다 흑암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장악을 하고요 눈을 어둡게 해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없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때가 되어졌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급 문화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보급 문화로 이들의 눈을 뜨게 해서 정말 온양의 여정 가운데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나의 생업현장에 절대 여정을 계획하셨습니다 절대 여정 특별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역자 조장들의 나아갈 길인데 이 여정은 특별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요소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기적의 여정이에요 하루하루가 기적이 삽니다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여정에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소아나 성경의 중인들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여정으로 모든 삶의 현장을 정복해 나가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나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베드로처럼 예트를 깨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드레처럼 영적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어서 오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특별한 이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요소아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